산속이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3주동안 부른 노래들 오늘 다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볼께요 제가 가사도 쫙 적어놨으니까 우리 다같이 불러보면 좋겠죠? 큰 목소리로 같이 불러요 자 이제 애들 오세요 모여라 Let's sing together Come here Are you ready to sing with me? 선생님이 Are you ready? 하면 우리 친구들 뭐라고 대답하기로 했죠? Are you ready? 목소리 너무 작아 Are you ready? Yes, I'm ready 하는거죠? Yes, I'm ready 시작 Are you ready? Excellent 그럼 우리 신나게 저는 엄마표 영어 리오맘이에요 자 구성은 구성은 11시 15분에 자 우리 이모가 찾아왔어요 우리 신나는 핑크퐁 노래부터 불러볼거에요 우리 그때 뭐 불렀었지? 파이어트럭 한번 불러볼까? 파이어트럭송 자 파이어트럭 좋아하는 사람 raise your hand 어머 우리 사울님 재밌는 토크 다 들으셨나 모르겠네 그게 진짜 재밌는 토크가 있었거든요 자 파이어트럭 파이어트럭 갈거에요 저 갑니다 자 칼송 큰 소리로 같이 불러요 자 신나게 불러요 어 잠시만 이건 911이구나 그냥 칼송 칼송 바이 핑크폰 요게 칼송인가 아 요거다 요거 비이컬송 아니 유튜브로는 라이브가 안돼요 이예이호 요거 예요よ이예 tea woohooo my poor child don't cry, let's go home tea super tite dijと 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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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어우 폴리스카를 들으니까 여러분 갑자기 갑자기 정신이 확 정신이 확 살아나면서 갑자기 확 뇌가 깨이면서 남편을 미워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영어 노래의 효과에요 딴생각이 들지 않는 영어 노래의 효과 자 바로 이어서 자 슈퍼두퍼리 자이언 트럭 자이언 트럭 썬 가볼게요 이렇게 우리는 영어로 영어로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는 거에요 여기에다 이렇게 엉덩이를 같이 흔들어 주시면 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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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요렇게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쫙 풀리는 거에요 어때요? 너무 사라 이 폴리스칼에다가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을 실어서 보내버려요 아 잘가라 아 쟈니나 안녕하자라 자 자이언 트럭 팀 가도록 하겠어요 쭉쭉쭉 자 우리를 위로해주는 건 핑크퐁 밖에 없다 자 슈퍼두퍼를 갈거야 이것도 엄청 신나잖아요 xD 스파 dł zitten 짜안 트럭 팀 choo 불떠 믹서 트럭 those crunch then move pass Kr thanks hard and tough for up to us 크세베이 capture charges everything away 믹서 트럭 ABC brefd self 3-4, 3-4